거꾸로 돌려 모든 걸 위아래로 업사이드다운 온 세상을 들지 뻔뻔 레드카펫이 더욱더 뜨거워지네요 강다니엘씨 어서오세요 2022년에도 스트릿맨 파이터 MC로 맹활약을 보여주셨죠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오늘도 특유의 눈웃음으로 레드카펫을 녹이고 계시네요 국민센터에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는 강다니엘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씨 올라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씨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니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마해서 또 인사드리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글로벌 팬들과 함께하는 2022 마마 어워즈에 함께 참석하시게 되셨는데요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일단 제가 오늘은 아티스트로서 나온 거라기 보다는 퍼포머로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또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청 설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2022 마마 어워즈를 역대급 무대로 만들만한 그런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일단 제가 수맹파 아 일단 당연히 수우파 그리고 스걸파 항상 그 여러분들이 춤을 추실 때 계속 옆에서 추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제가 오늘 소원을 이루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스포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막 손을 흔들면서 하트 해달라고 이러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엄청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만큼 또 마마 재미있게 잘 즐기고 조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식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퍼포어로서의 다니엘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어로서의 다니엘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